자녀하고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주주와 함께나 살았보다 영광의 그날을 기르도록 언제나 주만 살아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바라봐 언제나 재생여 숨쉬다니 영광의 그날을 기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의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힘이 있을 때에 언제나 그때도 받지 않아서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니 언제나 주는 날 바라봐 언제나 내 생명 주신하니 영광의 그날을 기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그날을 기르도록 언제나 주신하니 영광의 그날을 기르도록 언제나 주신하니 영광의 그날을 기르도록 언제나 주신하니 영광의 그날이 영광의 그날을 기르도록 언제나 주신하니 영광의 그날을 기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영광의 그날을 기르도록 언제나 주신하니 영광의 그날을 기르도록 언제나 주신하니 영광의 그날을 기르도록 언제나 구항하리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라고 말씀하신 주님 정말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가장 마지막에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이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손수 앉아서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을 하셨던 것을 지난 시간을 통하여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내가 왜 너희들에게 이것을 베푸는지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알게 되리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 우리가 현장을 보니 참으로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들 말씀을 전하는 영적 지도자들을 우리가 주의 종이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그 어린 양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우리들이 어느덧 종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이 자리가 얼마나 무서운 자리인지 영적 지도자의 자리가 얼마나 무서운 자리인지 목사로 안수받고 권사로 장로로 치임받고 안수받는 자리가 얼마나 무서운 자리인지 다시 한번 현장을 통해서 저희들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꼭 그 직분을 받아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은근히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섬겨주니 그 성김의 자리에 있지 않고 성김을 받는 자리에 있으면서 변질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정말 세종로의 정신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섬기고 육신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섬기고 더욱더 기중한 육적인 사랑보다도 영적인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전도자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롭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변질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살아있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런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혜진이가 떨고 있나 요한복음을 통해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 정말로 가장 중요한 장이 요한복음 2장이라고 그랬어요 그치? 1장이 성령 내주고 내주한 그 분 그 성령이 왜 들어오셨냐면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들어오셨고 주인이 돼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라고 그런데 정말 온전한 순정이 되지 않냐고 어정쩡한 순정이 되어지면 3장의 미고대모가 되어지든지 이론가가 되어지고 가르치는 선생의 자리에는 앉을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어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도자의 길을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겪었던 교회 안에서 영적 지도자들에 의한 출교라든지 그치? 사람을 살려놨더니 기뻐하지 않고 우리 교회 교인, 네 교회 교인, 내 교회 교인 이런 것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만약에 전도자의 길을 걷지 않고 그냥 교회 안에 어떤 증권을 받고 목사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됐다면 나도 저 자리에 나도 유대인, 대제사장, 바르세인의 자리에 있어지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깨워서 정말 세례요한 같은 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안 시킬 거야 오늘은 안 시킬고 이제 혜진이가 화장을 예쁘게 하고 오늘 안 시킬 수 있다 준비하겠습니다 일어서기 전에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14장까지 같이 그치? 지난주에 요한복음 13장이 세족식이었고 세족식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었고 그 다음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그 확립하는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게 요한복음 14장의 메시지 그치?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한번 해봅시다 13장 했잖아 13장 했으니까 요한복음 14장 14장 찾았습니까? 네 안 찾았습니까? 열 장씩 읽으면 딱이겠네 31장 1장은 누구였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였으면 너희에게 일러스리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하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게 싸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리비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잠깐 11절까지 읽을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뤄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하미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 제일 앞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러스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십자가에 지금 죽으러 가시면서 그 십자가 지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그렇지 그 거처가 어디냐면 우리가 갈 천국을 얘기를 하는 게 맞아 근데 내가 이 전도자의 길을 가다가 보니까 정말로 교회는 많아 근데 한 사람을 정말 제자로 세울 수 있는 그곳은 없어 그래서 현장에 가서 가다가 보면 그런 예비할 초소가 없단 말이야 근데 진짜로 우리가 복음으로 준비되어지고 나니까 예수님이 70인 제자 12제자를 훈련시키실 때 살아서 훈련시키실 때 어떻게 훈련시키시지? 각 동각처로 둘씩 앞서서 보내시지 그러면서 길거리에서 문안하지 마 길거리 전도하지 마 길거리 전도 다 틀렸어 그치? 길거리에서 문안하는 거 전도 아니야 뭐가 전도냐면 정말로 그 사람을 만났어? 그 사람을 만났으면 그 사람이 그 루디아처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아소서 하면서 자기 집에서 말씀 운동 해달라고 초청이 일어나 그리고 그 루디아는 자기의 가족들을 다 모아두지 그리고 바울을 통화해서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가족들이 이 복음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 그래서 그러면서 병자들을 고쳐주라고 했잖아 그 집에 유아하면서 먹고 마시고 병자들을 고쳐줘 하는 그 일을 하듯이 실질적으로 정말로 사람을 제자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집이나 초소가 없거든 교회에서 일을 하려고 그랬더니 그냥 10분, 20분 예배 하고 끝나고 죽도 하고 끝나고 밥 먹고 끝나고 그 다음에 무슨 각 여전도회 청년회 무슨 별로 그냥 친목 모임이나 하고 선교 헌금한다고 회비 내가지고 무슨 그 뭐지? 뭐 선교 헌금, 건축 헌금 뭐 이렇게 한다고 그걸 또 사업이라고 내놓고 실질적으로 한 사람을 정말로 예수님 영접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 됐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이 오고 틀린 기도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기도해봐 새신자 기도는 잘 들어줘 이런 식으로 아니라 이 사람을 똑바로 해서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 또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내가 막 전도를 해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인만웨이를 누리겠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이 되어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신랑이라고 했으니까 신랑이신 그 그리스도와 내가 신부의 만남 일대일의 그 만남을 누리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을 해주면 그렇게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로 양육을 해주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재생산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난단 말이야 계속 나의 말씀을 듣고 들으러 오는 사람이 다섯 명 그 다음에 열 명 됐다가 백 명 됐다가 그 다음에 천명 됐다 이게 부흥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그 수백 명 말씀을 들으러 앉아서 맨날 왔다리 갔다 해주는 그 사람들은 부흥이 아니라 교회의 타락이야 무리란 말이야 무리 예수님은 그런 무리들을 다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유금 무익한이라 떨쳐내고 열두 제자를 세우고 갔잖아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너희 같은 제자 내가 했던 그대로 그 방식대로 제자를 삼으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이천명 삼천명 예루살렘 교회니까 거기서 또 주저앉아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또 흩으셔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 흩으셔서 안디옥에 가서 그치 그 다음에 구부로 이런 지역으로 가면서 또 흩어서 제자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데 초대교회 사역은 건물을 지어서 십자가를 짓고 사는 사역이 아니었어 그때처럼 하면 돼 그때처럼 천주교가 왜 타락을 했지? 기독교가 천주교가 되면서 왜 타락을 했지?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타락을 했어 핍박이 일어났을 때는 살아있는 믿음이었다고 근데 이제 세상이 알아주고 교회 다닌다고 뭐라 그러지 않아 핍박이 없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 오면 내게 유익이 되어지니까 온단 말이야 가짜들이 엄청 많이 왔어 근데 그 가짜들을 이용하는 영적 지도자들 뭐지? 사제들이 건물을 엄청나게 크게 지어야 돼 하나님 앞에 지는 성전 건축이다 이렇게 하면서 면제부를 팔고 하면서 교회는 변질되어져 갔단 말이야 그 변질된 교회를 회복하자고 마틴 루터 칼빈 요한 에슬레 스벤글리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게 그래서 시작한 게 개신교잖아 근데 이 개신교가 또 똑같이 그런 식으로 지금 변질이 되어졌는데도 변질이 되어진지 모르고 있단 말이야 왜냐면 그 안에 있으니까 정말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면 정말 교회 안의 모습은 정말 똑같네 그 예수님을 그 뭐지? 진짜 전도자를 핍박하던 그 시대와 진짜 똑같은 시대 내 하는 것들을 발견되게 되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말씀 전하려고 하면 말씀 전할 처소가 없잖아 이게 지금 우리가 자 예수를 믿었어? 복음이 들어왔어? 여기가 어디야? 하나님이 주인된 곳이 천국이지 하나님이 주인된 곳이 성전이고 하나님이 주인된 곳이 하나님 나라야 그치?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 나라를 바꾼 자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됐고 마귀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국적이 바뀐 사람이란 말이야 그치? 국적이 바뀐 국적이 바뀐 사람으로 사니까 이 땅이 마귀 나라니까 진짜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예배할 장소가 없어 근데 처소를 예배하러 갔다 그랬잖아 그 처소가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말씀 운동할 장소 진짜 성전 지어진 게 아니라 뭐지? 우리가 돈 내고 헌금하고 해서 지어진 게 아니라 이미 지어진 곳을 쓰게 하시는 거야 집에서 사무실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처음 쓰다가 보면 아 우리 이런 곳에서 이런 거 하지 마라 예배하지 마라 이렇게 하거든 옮겨다녀 그게 뭐냐면 강냐교회야 강냐교회에 얼마나 재밌어 텐트 가지고 있다가 쳤다가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넘어가 그러면 또 갔다가 너무 재밌잖아 하나님이 그걸 체험하게 하시는 거야 변질되지 않도록 그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 운동하면서 옮겨다니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이게 방주교회란 말이야 방주가 움직이면서 다녀잖아 그치? 교회는 한 곳에 스탠드하고 있으면 뭐냐면 물에 빠져 물에 빠져 방주에 저기에 세상의 물결에 변질이 되어지고 그 물속에 빠지게 되어진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아 내가 예수님을 정말 신랑으로 만나서 신부의 신앙으로 정말 진정한 교회가 되어지고 진정한 전도자가 되어지고 진정한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지면 생명을 낳게 되는데 그 생명을 낳아서 기를 장소를 그 거처를 누가 예비하신다?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예비하신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가면 내 집에 유아소서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잖아 우리 집에서 말씀 전해주세요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잖아 그거를 체험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 천국 가가지고 예수님이 그 천국을 예비하시나보다 이게 아니란 말이야 그치? 자 그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기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에게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할 건을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했더니 예수님은 그 유명한 말을 남기지 내가 곧 길이요 선지자 구의학의 선지자는 길을 안내하는 자였지 그치? 우리 선지자적 사역은 이 길이 아니야 저 길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리고 안내자였단 말이야 이정표였단 말이야 그러면 이정표가 가르치는 대로 가면 되지 이정표가 주인이 아니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면 돼 목표가 중심 여기까지 가면 안 된다고 그럼 뭐냐 이정표 중심이 돼 거기서 딱 스톱이 되어진다고 그치? 누구를 가르쳐야 되냐면 예수를 가르쳐야 돼 예수님이 내가 길이야 길을 안내자가 아니고 나 자신이 길이야 나 밟고 와 그리고 내가 지인이야 근데 이 길이 어디를 갔어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했는데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갔지? 지어가 자 그치 내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생명이다 했는데 예수님의 길이니까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면 되겠지? 네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갔지? 저 그 얘기 맞아 일단은 하나님이신데 사람 모습으로 내려오셨어 그치? 그리고 내려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어 사실은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들 그 능력을 다 내려놓고 그지 같은 모습으로 왔다 아무도 안 알아보는데 근데 그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기 위해서 그치? 성육신 그리고 이분이 진짜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 십자가 를 지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이분이 그 십자가를 지나고 나니까 부활 부활했다 부활 응? 선지자 대사장 왕 응 이게 예수님이 가신 길이야 그럼 내가 곧 길이요 하면 예수님 따라 그대로 가면 되지 그래서 십자가의 도 도가 뭐예요? 길도자장 그치? 십자가의 도 정말 거룩한 비효율이야 너무나도 비효율적인 방법인데 이게 진짜 거룩한 길이야 이게 진짜 부활하는 길이야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가라고 그러냐면 이 십자가를 뺀 길이 무슨 길이야? 왕도 왕도 자 세상은 모두 다 영어를 잘하는 왕도가 있어 돈을 잘 버는 왕도가 있어 부자가 되는 왕도가 있어 그러면서 요걸 자꾸 빼먹으려고 그러거든? 과정을 이 과정을 빼고 왕도로서 뭔가가 되어지면 반드시 무너지게 돼있어 무너지는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성욕신은 뭐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람 모습을 입고 왔다 그거거든? 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치? 천국에서 살아도 돼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 내버려 두셔 보험을 받을 기회를 주신 거 그치? 그게 바로 뭐냐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 내가 어떤 직분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직분을 다 내려놓고 그거는 그냥 겉모양이고 진짜 나는 전도자다 보내심을 받은 자다 하고 정말 그들의 현장에 내가 찾아가는 거 그게 뭐냐면 성욕신이야 안 그렇게 살아도 되잖아 나 혼자만의 구원을 생각하면 그치? 근데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야 예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같은 모습으로 오셨듯이 우리도 그들 같은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는 직장 난 진짜 보험 싫어하거든 근데 보험 전화기는 너무 좋아 너무나도 자유로운 직업이고 그치? 시간에 자유가 있고 실적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정말 근데 내가 다른 데 매여 있으면 너무나도 편하고 그냥 뭐 안정적인 월급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하지만 이걸 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고 사람들이 다 싫어하잖아 그치? 보험 좋아하는 사람은 보험금 타는 건 좋아하는데 보험금 내는 건 싫어해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성욕신 아 나 전도자로 살고 싶어서 조금 손해보고 하고 싶어서 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다 왜 저런 직업을 갖고 있지? 뭐 이렇게 해도 내가 그것 때문에 보험이 잘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거 그게 성욕신이야 그치? 그 길을 가면 잘 돼야 되잖아 잘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과정에서 사람들 다 세워놨더니 그 새끼 난 몰라요 세 번 부인하고 간 베드로나 그치? 30량에 판 가로뉴다나 똑같은 그 길을 걸어가 그러니까 저렇게 사약해놓고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저 너무 미련한 거 아니야?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보여 그런 길을 그대로 가봐야 예수님의 심정을 알아 그치? 그렇게 하고 나서 정말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참 전도자였다는 그 증거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정말 부활의 시간표 증인의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되어진단 말이야 근데 사람들은 이 시간표만 오기를 기다려 부활의 시간표, 증인의 시간표 짜잔 하는 그 시간표 이 시간표가 길면 길수록 십자가의 도 이 시간표가 길면 길수록 정말 다져지고 다져져서 증인의 시간표는 사실 무서운 시간표야 또다시 변질될 수 있는 시간표야 그치?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물질을 퍼부어줘도 많은 사람들을 줘도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변질되어지지 않고 많은 물질을 줘도 그것 때문에 변질되어지지 않고 세상적인 명예를 줘도 그것 때문에 변질되어지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신 거다 왜 강야로 팽팽 돌렸냐 강한 땅에 가가지고 네가 짓지 않은 성원가 네가 파지 않은 우물가 네가 채우지 않은 그 집을 줄 텐데 그때 가서 너희들이 하나님 잊어버릴까 봐 내가 두려워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연단시켰어 이렇게 되어지거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길이야 라는 이 말은 아 예수님 그대로 예수님 믿으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길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지만 너희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길을 가는 거야 사람들이 내가 길이요 하는 이 길을 잘 몰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치? 그래서 아 예수님이 길이다 내가 이 길을 가는 거야 그대로 가는 게 전도자의 길이고 예수님은 그리찬의 길이고 그치?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나를 알았다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사실은 이 육신을 입고 온 예수님은 누구라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사실은 그거를 얘기를 하시잖아 그치? 그와 나는 하나니라 성부, 성자, 성령 뭐라고? 삼위, 일체 삼위, 일체의 하나님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야 이제 이 빌립이 따로따로 생각을 하고 그 예수님, 그 하나님 따로따로 생각하고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성부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홀리 스피릿 삼위, 일체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 그치? 예수께서 예를 들어 빌립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치? 나를 본 게 아버지를 본 거야 내가 사람의 모습으로 온 하나님이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지 그치?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시는 일 그 일로 마음이 아마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12절은 너무나도 중요한 절이야 요한복음 14장 12절은 뭐라고 돼 있지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 돼 있어 내가 하는 일도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오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버지께로 가면서 뭘 주실 거기 때문에 성령을 주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어떻게 내가 목사님보다 더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사도바울보다 더 할 수 있을까 감히 이게 뭐냐면 우상숭배야 착각이야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나는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나는 하나님 자신인데 너희가 나를 믿으면 믿는 걸 뭐라 그랬지 영접이라 그랬지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들어온 자 그치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보다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오 나보다 더 한 일도 하리라 그럼 뭐냐면 예수님보다 더 한 일을 할 수 있는 근거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살아있는 그 시절보다 지금은 더 악한 사단의 시기이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나면 더 성령의 역사는 터지게 되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너희는 나보다 더 한 일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평신도가 목사님보다 더 할 수 있을까 자꾸 직분을 세워놓고 사람들이 서열을 세우고 그거보다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자꾸 신학교 가는 거야 가갖고 그것만 받으면 뭐가 능력이 있는지 아무런 능력이 없어 직분은 뭐가 능력이냐면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는 거 온전히 순종하고 가는 그게 능력 중에 능력이야 요한복음 2장 온전한 순종을 하고 갔을 때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터지는 거잖아 하인이지만 온전히 순종하니까 물 또 온 하인들만 아는 그 기적을 그 증인이 되는 그 비밀이잖아 그지? 근데 목사님보다 더 한 말 그 유광수 목사님보다 더 하게 현장을 가고 더 깨달아서 김성호 목사님이 메시지를 더 깊이 하니까 보금 보금의 비밀 보금의 비밀 더 깊이 세밀하게 그거를 열어주니까 다른 유광수 목사님이 추정하는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김성호 목사님 유광수 목사님은 다른 게 아니라고 더한 걸 얘기한다고 그러면서 다락방 중에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기존 교회는 다락방 보고 이단이래 다락방은 그 안에서 유광수 목사님보다 더한 맥세 더한 제자가 나와야 맞는 거잖아 나보다 더한 제자 그지? 그걸 뭐라 그러지? 청출어람 청출어람이라고 그러잖아 그게 맞는 거거든? 나보다 더 지금 물건도 신제품이 계속 나오는데 자꾸 그보다 못한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고 그게 나의 자랑이고 그게 예수님의 자랑이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나보다 더한 자가 나오니까 그게 아니라고 이단이라 그러고 강사 자리에서 다 잘라내더라고 그리고 김성호 목사님 교회에서 내가 은혜를 받았어 아 정말 두 가지 보금의 초보라면 다락방이 유광수 목사님이 보금의 초보에서 맴돌고 있다면 이분 보금의 진수 속으로 들어가서 더 깊이 알아 왜? 더 현장에 찾아갔으니까 그리고 정말 평신도들을 제자로 세우는 그 일을 하고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제자로 세워서 나중에 또 중직자 세우면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이래 이 권사들이 우리 사모님이 그 얘기를 했거든 그렇게 또 변질이 됐어 근데 그 목사님의 말씀이 기중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제자되고 싶고 전도자로 살고 싶고 그래서 현장을 더 깊이 나갔더니 목사님이 알고 있는 그 깊이보다 더 한 거를 깨닫게 또 해주시더라고 아 저건 진짜네 저건 아니네 저건 여기까지 가보지 않고 한 얘기네 이론적인 얘기네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야 그리고 메시지를 더 깊이 깨닫게 하셨어 자 그러면 박성희 집사님한테 말씀을 듣고 있는 들었던 그 많은 사람들은 나보다 더한 일을 할 수 있어 없어 더하면 짓눌러버려 그게 인간의 본심이야 그게 죄성이야 그치? 그런데 나보다 더하면 이제 뭐냐면 내 자리 남겨주고 그 사람이 올라가서 메시지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근데 지금 교회 안에서 어떠냐면 목사님보다 메시지 더 잘하는 부목사님이 있다 7시 예배에 예배하라고 툭 던져줬는데 이분의 메시지를 듣고 다른 사람들이 막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11시 예배 목사님 그 단임 목사님 예배 드리다가 야 말씀 너무 좋더라 부목사님 말씀 너무 은혜롭더라 정말 사실적인 간증이고 실질적으로 체험한 거고 너무 좋더라 그러고는 그 7시 예배로 사람들이 다 이동해 그러면 교회에서 그 목사님을 자르더라고 정말로 나도 은혜 받아야 되겠다 이거 얼마든지 되어질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우리가 우리 집에 손자가 내가 자녀를 낳았는데 며느리가 자라면 시기가 일어나 근데 그 며느리가 난 아들 손자가 자라면 아 우리 손자 자란다고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당대 다음에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를 누가 막느냐면 그 당대에 사람들이 막더라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 예수님이 성령 주셨는데 보에서 성령 주셨는데 왜 주셨냐면 함께 하기 위해서 주셨고 함께 하면서 나보다 더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거든 이거를 알아야 돼 나보다 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 그래서 그 신천지는 보에서 성령이 자긴데 그래서 자기를 부터 말씀을 받아야 되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더하면 안 돼 목자를 주셨대 예전에도 선지자가 있었고 했듯이 지금도 선지자가 있대 한 선지자를 줘서 우리는 그 사람 말을 따라야 된대 웃기고 앉았대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는 성령을 준 거야 그 성령은 그치? 지금은 가르침을 받지만 그 가르침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배우는 거야 혜진이가 정원이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말은 너무 중요한 말인데 이 말을 모르니까 감히 목사님보다 더한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그러면서 그 기도 제목을 싹 지워버리더라니까 나의 기도 제목이 목사님이 누리는 그 그리스도에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우리 사모님의 그 뜨거운 가슴 그 영원을 사랑하는 가슴 그 가슴을 이식시켜주세요 갑절을 이식시켜주세요 그 기도 제목을 싹싹 지웠대니까 왜 지웠냐면은 어디가 미 목사님보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목사님 사랑해 어 그럼 우리는 변질될 수 있어 내가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제자를 세워야 되고 나중에 이제 이 제자 때문에 내가 살아 내가 죽었을 때 그 제자가 메시지 할 때 은혜 받고 내가 또 살 수 있단 말이야 먼저 된 자가 나준 되고 나준 된 자가 먼저 영의 사람은 그래 육의 사람은 그 서열을 처음 세워진 그 서열을 무너뜨리지를 못해 어 내가 20년 됐대 내가 먼저 했는데 이거를 무너뜨리지 못하거든 그래서 이게 문제 14장은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장이야 그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고 구원사역 중심이 되어지면 내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마이미야마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그치? 예수 이름으로 구해라 예수님을 통하여 구해라 예수님이 길이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되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말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아 무엇이든지 시행한대 이걸 누구한테 한 말이냐고 제자들한테 한 말이잖아 나는 제자도 아니고 나는 그냥 따박따박 가서 주일날 잘 지키면서 예배 잘 지킨다고 생각하고 늘 말씀 받는 자리에만 있고 현장에 가서 말씀 선포하는 그거 꿈에도 생각도 못하고 그냥 현장에서 열심히 돈 벌어갖고 성경금 바치고 뭐 감사한금 바치고 11조 갖다 바치고 건축원금 갖다 바치면서 그러면서 이 성경 읽으면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시행한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다 들어주실 거다 이거 누구야 이 성경은 누구한테 쓴 책이냐면 제자들에게 쓴 책이야 그리고 그 제자가 제자를 삼으라 그 제자들에게 한 책이라고 무리들에게 한 책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무리들이 못 깨닫지 앉아서 그냥 말씀 받는 그거 습관이 돼서 그걸 하면 안심이 되어지고 예배 안 드리면 찜찜하고 이게 완전 종교거든 그런 사람들에게 준 책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지 너희는 나를 사랑하면 내 개명을 지키라 하나님 사랑해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그러면 뭐하라 그랬지 두 가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키우라 내 양을 치라 하나님 사랑하면 네가 나를 사랑해 그럼 내 양을 쳐 네가 나를 사랑해 그럼 내 개명 지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내 양을 치는 거 하나님의 양을 치는 거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개명에 순종하는 거 그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개명을 지키리라 그렇잖아 우리가 이 어떤 한 남자를 사랑해도 그 사람이 나는 머리 깎는 거 싫어 머리 안 깎더라고 아 우리 신랑이 우리 남친이 머리 깎는 거 싫어해서 나 머리 길러 입까지 치렁치렁하고 다니고 있더라고 똥꼬까지 기르고 다니고 있더라고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람의 별거 아닌 그 말도 신경 쓰고 지켜지게 돼 있어 지켜주고 싶고 근데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서 개명을 막 깨고 다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야 사랑은 사랑해요라고 입으로만 립서비스 하는 게 아니야 뭐 하는 거지? 사랑하면 행동이 나오게 되지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해 월급 안 갖다 줘 사랑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사랑 안 하는 거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뭔가를 하게 돼 있다고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은 진짜 사랑하네? 그걸 알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사랑하는 거 알지? 하면서 그 사람 싫어하는지 계속 하고 있고 술 먹지 말라고 하면 술 계속 먹고 앉았고 담배 피지 말라고 하면 담배 계속 피고 앉았고 몰래 술 처먹고 조금 줄이는 그런 신용도 안 하고 그러면서 사랑하는 거 알지? 사랑하는 거 알지? 사랑 안 하는 거야 정말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개명을 지키고 싶으면 못 지키면 가슴이 아픈 마음도 생기고 우리가 다 지키면서 할 수가 없거든 근데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그래서 그 기뻐하시는 것을 하게 돼 있어 예배를 좋아하게 돼 있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더 만나고 싶고 더 먹고 싶고 하게 돼 있고 성경을 읽게 돼 있고 그리고 하다가 보니까 정말 내 양을 먹이라 아 그 양을 먹기 위해서도 내가 이 말씀을 받고 준비가 돼야 됐구나 이런 준비를 하게 돼 있다고 그치? 개명을 지키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개명을 지키리라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여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예수님이 제림만 다시 오는 게 아니야 이미 다시 왔어 뭘로 왔어? 성령으로 왔어 그치? 그래서 아버지께 내가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도 다른 모습으로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빨리 죽어야 돼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해 내가 영광을 받았어 십자가에 죽는 게 영광이야 하고 갔거든 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의 모습으로 그래서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 보혜사 보혜사의 뜻은 뭐라고? 보호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해 주시고 가르치 가르치시느냐 가르치는 영 선지자예요 먼저 선자 알지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그치? 가르쳐 주시는 영 그 다음에 뭐냐면 은해 은해는 뭐라 그랬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뭐였지? 제 문제였잖아 그 죄를 그냥 의인이다 용서해 주겠다 내가 대신 죽음으로 그거 갚아주겠다 그게 뭐냐면 은해야 죄에 대해서 그래서 제사장의 영 제사장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로부터 보호해 우리를? 사단 사단으로부터 그래서 사단을 이긴 그분을 뭐라 그래? 왕이라 그래 왕의 왕 그래서 만왕의 왕의 영 보혜사 성령은 선지자의 영 제사장의 영 왕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야 그리고 그분은 무슨 영이라 그랬냐 진리의 영 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영이니까 진리의 영 그치? 거짓의 영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리라 언제 마지막 날 재림 날 오시는 게 아니라 이미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이미 오셨어 그래서 이미 심판은 시작이 되어졌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뭘로 오신다 그랬어? 심판의 영으로 오신다 그랬잖아 심판하러 오신다 그랬잖아 처음 오실 때는 뭘로 오셨어? 구원하시러 오신 거야 십자가에 죽어주시러 다시 오실 때는 기회를 줬는데 예수님의 기회를 줬는데 됐어 싫어 예수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들에게 핑계치 못하도록 내가 전했다 근데 네가 안 받았다 그래서 이미 믿지 않으므로 그들은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치? 내가 너희 오히려 가는 왜 이렇게 같이 있으면 열두 명 이상 같이 있을 수도 없어 열두 명도 바로 앞에 있는 사람과 저 멀리 있는 사람이 다르거든 그치? 같이 손 한 번도 못 잡아봐 예수님 그런데 성령으로 오시면 어떻게 되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만나는 그 예수님을 똑같이 네 안에도 들어오셔서 똑같이 만나고 똑같이 가르쳐주고 똑같이 은해주시고 똑같이 보호하시고 그거를 하게 되어주신단 말이야 그치?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돼 너희는 나를 보리니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해 육으로 온 그 예수님은 이제 끝났어 그 사람들은 육으로 온 예수님밖에 볼 수가 없었으니까 근데 뭐지? 너희는 나를 보리니 어떻게 봐?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치? 그리고 나의 개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들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나의 개명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개명을 주셨는데 무슨 개명 주셨지? 서로 사랑하라 마지막 개명 세 개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느니 지난 과에서 그랬잖아 세족식 해주면서 세 개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래서 가장 큰 개명 하나님 사랑 두 번째 개명 이웃사랑 이웃이 누구야?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치? 사랑하라 그래서 나의 개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거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는 그 말이 뭐야? 전도가 되어지는 거야 나타내리라 인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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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돼? 네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 지켜. 무슨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 양을 먹여. 사랑해요? 사랑해요? 네 이웃을 사랑해. 무슨 사랑? 육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적인 사랑. 복음을 주는 사랑. 이 사랑을 주면 아각거려. 육적인 거 뺏고 영적인 거 아각거린다고. 그거 말고 돈 달라고. 그거 말고 다른 거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진짜 이걸 줘야 돼. 당뇨병 환자가 다 단 거 달래. 단 거 주면 되나 안 되나? 주사를 줘야 돼. 그치? 근데 그게 사랑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랑을 줘서 그 사람이 나만 따르는 자가 아니라 지금 혜빈이에게 혜진이가 하나님 돼 있잖아. 담배값 주지. 술값 주지. 먹여주지. 재워주지. 근데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그도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져서 그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아, 내가 혜진이를 도와줘야 될 자지. 혜진이의 도움을 받아야 될 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 다 받아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자가 되어야지. 내가 맨날 그 도움을 육적인 도움을 받는 그게 아니구나. 이거를 알게 되어진 거지. 그치? 근데 가로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가로신 아닌 유다 이 말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 유다를 말하는 거지. 그치? 자, 가로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나타내려 세상에는 아니 나타내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뭐지? 거처를 우리가 그와 함께 가서 그 우리가 누구야?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 그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하겠대 뭐 하겠다는 거야? 인만을 하겠다 함께 있어줄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늘 그와 함께 있어줄게 이거인 거잖아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치? 그리고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자 그리고 그 보혜사가 성령의 다른 저기지 그 뭐지? 별명 보혜사 성령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임하면 내가 잃어버렸던 말씀은 그 말씀이 생각나야 할 그때에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리고 가르쳐주시리라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르칠 필요가 없는 그 영이 되어진단 말이야 앞에 있는 지도자가 영적인 지도자가 이 말을 하는데 그 깊이까지 못 깨달았어도 그 말을 듣는데 나한테는 더 깊은 것까지 깨닫게 해 누가? 성령이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야 똑같은 말을 들어도 못 알아 듣는 사람이 있고 그 수준으로 알아 듣는 사람이 있고 그거보다 더 깊이를 캐내는 사람이 있거든 그게 뭐냐면 성령 때문에 그런 거야 그치? 그리고 그 성령은 성령이 들어오면 내 안에 뭐가 찾아와? 평안 그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돈이 많을 때 평안하고 돈 떨어지면 불안하고 그치?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내가 좀 평안하고 든든하고 그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면 난 너무 외롭고 그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야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 환경과 그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고 없고 하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평안 오히려 없는데도 그 평안을 누리는 것 그거를 맛봐야 돼 그걸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 근데 자꾸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 내게 주시면 그 평안이 찾아올 것 같으니까 나한테 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거든 초막이나 천국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느낄 수 있는 그 평안 사람들이 떠나가도 하나님이 나의 친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기 때문에 그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복음 전하는 거 누리고 그 다음에 내가 배울 사람이면 배우는 거 누리고 떠나가면 내가 글을 쓰면서 서신서를 쓰면서 그 하나님과 누리고 얼마든지 우리는 누릴 게 많거든 외롭기는 뭐가 외로워 우울증 환자들이 그러더라고 자기만 불쌍해 딱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이야 내가 얼마나 불쌍한 줄 알아 내가 당신이 없을 때 응? 혼자서 뭐 하고 가서 일해 그러면은 그럴 시간이 없어 외로운 시간이 계속 하루 종일 술 먹고 하루 종일 테레비 보고 이러고 있으면서 내가 얼마나 외로운 줄 알아 이러고 앉았거든 참 너무나도 한심한 거지 그렇지? 자 내가 갔다가 너희께로 온다고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니 나를 사랑하면 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자 나를 사랑하면 너희들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걸 기뻐하리라 무슨 말이지? 십자가를 져야 빨리 그 십자가를 지나고 부활이 돼서 성령으로 내가 다시 오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그 일이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짜 나 사랑하면 그 십자가를 가는 거를 기뻐하였을 거야 아버지께로 가는 걸 기뻐하였을 거야 왜 다시 빨리 올 거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를 면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지 그리고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거 이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이 오시기 전에 내가 미리 얘기하는 것은 내가 왔을 때 그지 이후에 내가 너희와 말을 하지 아니하리니 그 뭐지?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났을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하면 아 예수님이 한 말이 바로 그 말이었구나 그렇게 된다더니 정말 그렇게 됐구나 믿게 하려 하기 위해서 먼저 얘기를 했다 자 이후는 내가 너희와 말을 하지 아니하나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 관계할까 봐가 없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지? 마귀 사단이 이제 장악하는 그 시기 예수님을 십자가 죽이는 시기는 사단이 진짜 왕이 되어서 이 땅을 완전히 장악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기잖아 그지? 근데 우리가 장악당해줘 그리고 죽어줘 그리고 딱 짜잔 하고 부활하면 이제 사단은 게임 끝 그지? 죽일 수는 있는데 다시 살아날 수는 없는 영이야 다시 살릴 수는 없는 영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 선에 의해서 기꺼이 죽어줘 그지? 기꺼이 오해받아주고 다시 부활해 어쩔 수 없도록 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신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이 이 성령을 약속하셨는데 자 요거 이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하신 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자 성령이 하신 일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무엇을 하실까? 무엇을 하실까?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무엇을 하실까요? 자 제일 처음에 제일 처음에 성령이 하시는 성령은요 보호해주셔 은혜주셔 가르쳐주셔 맞아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성령의 다른 이름은 보혜사 그지? 그래서 보호해주시고 은혜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은혜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주시는게 아니라 이 성령이 딱 임하잖아 성령이 임하면 야 이것도 은혜네 이런 남편 만나게 하신 것도 은혜네 이런 자녀를 주신 것도 은혜네 나를 지금 가난하게 하신 것도 은혜네 이게 너무 응답이네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어져 성령이 임하시면 근데 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은혜로 주신 것도 은혜가 아니야 내가 잘해서 어 내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고 그지? 좋은 것도 불평하고 그렇게 되어지거든 그래서 은혜라는 말은 정말 은혜를 주신다는 말은 이게 모든 것이 은혜구나 어 오히려 나한테 안 좋은 거 주신 그게 최고의 은혜구나 그게 영적인 눈을 뜨고 깨달아져 성령이 임한 사람 자 성령이 임하면 제일 첫 번째 사실은 되어지는 거 그게 뭐냐면 신분이 바뀌어지지 뭘로? 하나님 자녀로 그치 나는 와자에서 하자 하하하하 낙기 자녀였는데 하자 하하하하 하나님 자녀로 네 그 성령을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신분이 바뀌고 뭐가 바뀌냐면 이제 우리의 나라가 바뀌어 그리고 나를 지배하는 법이 바뀌어 그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장하는 그런 나라로 내가 나라가 딱 바뀌게 되어지는 거 국적이 바뀌게 되는 거 우리가 미국 국적을 가지려고 얼마나 노력해 애기 배 갖고 거기서 낳으면 걔가 그 국적을 가지거든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그 뭐지 애기 배 갖고 해외 출산을 간단 말이야 원정 출산을 간단 말이야 네 자 그 다음에 어떤 영일까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에 성령이 역사해 그치? 자 이 일은 우리 힘으로 안 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돼야 되거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시니라 그래서 백프로 그 능력 그 능력 그분에게 맡길 때 내게 능력이 요만큼 일이라도 있어도 그분에게 그 능력을 맡길 때 백프로를 맡기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이 주인 되어질 때 즉 성령의 인도 받을 때 그치? 그 성령의 역사가 구원사역 할 때 불가능하게 막히는 걸 뛰어넘게 하는 그 형이란 말이야 자 우리가 이거를 한번 묵상을 해보면 그래 자 어떤 회사 사장이 사장은 돈만 있고 권력이 있어 그치? 사람을 부릴 수 있고 자지우지 할 수 있는 권력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능력이 없어 그런데 기술자 기술자를 불러왔어 돈 주면 내가 원하는 거 해주겠지 그런데 이 기술자는 거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야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이 기술자에게 온전히 백프로를 맡기지 않고 자기가 돈 있고 권력 있다고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그러면 이 기술자의 능력이 백프로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안 나타나 절대로 안 나타나지 우리 반대로 해줘 그러지 그런데 지금 교회 안 도 똑같애 뭐냐면 목사님 교회 안에 권력이 있어 그치 현장에서 닳고 닳은 전도자 교회 안에서 누가 필요하냐면 전도자가 필요해 이 사람을 보니까 전도가 되어져 이 사람만 오면 우리 교회 부흥이 되겠다는 동기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전도자를 끌고 왔으면 훈련된 전도자를 끌고 왔으면 자, 누구 말 들어야 되지? 그래야 전도가 되어지지 모든 사람이 전도자 실질적으로 현장의 증인인 그 사람 저기로 되야 되잖아 자, 30만원 줄 테니까 우리 교회 전도인 하세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 사람 부려 그러면은 뭐지? 안디옥 메시지를 하지 말라나? 아니 아니 그쪽에서 훈련받은 사람 그렇게 쓰기를 원해서 데리고 가놓고는 그거 빼고 하래 그러면은 자기 교회에서 자기가 세운 자기가 훈련시킨 그 사람을 거기 유치원 원장으로 하지 뭐하러 나를 불렀어 생명록교회 거기에서 훈련시킨 그 사람 갖고 하세요 나는 안디옥 교회에서 받은 그 말씀을 안디옥 목사님을 전하려고 한 게 아니라 뭐 뭐지? 거기서 받은 복음의 비밀 가지고 진짜 이 어린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복음과 실력을 겸비한 그런 사람으로 정말 세워보고자 나는 훈련을 받았거든 근데 사람은 탐나 전도자는 탐나 이 사람 보니까 전도가 되어져 데리고 와놓고는 지 마음대로 갈라 그래 자기 능력밖에 역사가 안 나타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능력이 없는데 일단은 내가 주인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어 그분은 뭐냐면 하나님이야 폭발적인 능력을 가지실 수 있는 하나님이야 근데 그 성령을 내가 부르려고 했어 내 마음대로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까? 절대 안 나타나지 내가 부족해서 나를 도와주러 오셨거든 근데 내가 그분을 부르려고 하고 있어 성령께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건 이렇게 해 주시고 저건 저렇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부르려고 하고 있어 그분이 들어오면 나는 하인이 되고 나는 종이 되어야 돼 나는 청지기가 되어져야 돼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라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능력이 마음껏 나타나게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지거든 정말 마찬가지야 이게 그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 성령은 어마어마한 다이너마이터 같은 힘인데 그 힘이 언제 나타나냐면 내가 완전히 죽어주고 내 생각 내 이제까지의 경험 내 경험으로는 이런데 내 생각은 이런데 근데 그거 내려놓고 이렇게 한번 해봐 라고 했을 때 그걸 정말로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잖아 그지? 자 성령은 어떤 일을 할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느냐 이 성령이 들어오기 전에 베드로는 담대히 나 예수님의 제자다 얘기를 하지 못하고 사람들 눈치 보면서 예수님 이름 부인했지 근데 그 성령이 들어오고 나서 사도행전 이후에 내가 예수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잡아 출교당해 그런데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 일으켰는데 안진명이 일으켰는데 내가 그 이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담대하게 얘기해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냐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처음에는 부신 남편에게 학자도 얘기 못하고 예자도 얘기 못했는데 당신도 믿어야 돼 당신 하나님 사랑하셔 하나님 고치시길 원하셔 점점 점점 담대해지네 처음에는 우리가 눈치 보고 이렇게 했는데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성령이 주인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죽으면 죽지 뭐 칼들이 되면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데 나 죽으면 하나님 소원해 이렇게 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고난도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그렇지? 그런데 그 고난과 핍박이 두렵게 되어진다 그럼 난 진짜 성령의 인도 받는 거 성령이 있는 걸까도 생각을 해봐야 돼 시가 메말른 거 아닐까 다시 성령이 살아나도록 다시 그 복음을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그렇지? 자 그리고 아까 방금 성령은 뭐 할 수 있게 해주는 영이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도록 계명 순종 계승 자 우리 힘으로 그 계명을 순종할 수가 없어 백계명도 순종할 수가 없어 겨우 하고 나서 내 자랑하고 이렇게 하잖아 그런데 정말로 그 성령이 들어오면 영혼 구원의 사랑이 생기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정말 그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질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겨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지 발톱도 깎아주는 그 능력이 생겨 그지? 겉옷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겨 그지? 계명을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순종을 못하는데 그 사실은 땅 얘기를 하잖아 땅 얘기 좋은 땅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 자 우리가 좋은 밭이야 우리 모두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전부 다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이었어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이게 갈아엎어지는 거야 기경이 된 거야 그래서 시가 딱 심겨지고 되어지는 거지 그지? 그래서 계명을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거 어떻게 우리는 계명 순종 못하는데 성령이 들어와서 이 계명을 순종할 수 있게끔 능이 순종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영 그렇게 자 에스게에서 36장 한번 볼까? 이렇게 에스게에서 36장 26절에서 27장 찾은 사람이 읽어보세요 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울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내 마음속에 내가 주게 되어지면 너희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될 것이고 그 영이 너희 속에 들어와서 내 윤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그 일을 하게 할 것이다 나는 못하는데 내 안에 들어온 성령이 그리고 이 성령은 고아와 같이 나를 버려두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느냐 함께가 뭐지? 인마 누에 여섯 번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랬어 간섭해 주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면 더 함께 한다 그랬어 그렇지? 더욱더 함께 한다 그랬거든 내가 그 계명을 지키게 되려면 내가 거처를 그와 함께 하고 함께 한다 그랬잖아 왜 웃어? 진짜 말만 해도 바로 이루어지게 해 주시고 그러니까 금방 금방 이루어지게 해 주시고 하하하하 1초인가 2초 만에 이런 그런 일이 어떤 일이 있었나요? 아니 저기 뭐지? 그 SSG랑 어디였지? 어디랑 야구 경기를 하는데 9회 말이었는데 오 연장 가면 재밌겠다 바로 연장이 가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7 뭐지? 나를 증인되게 하느냐 어떻게 되어질 때? 100% 성령 오직 성령이 되어질 때 그치?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나는 오직 성령만 됩니다 오직 성령은 하나님이 온전하게 주인 되는 거 하나님이 온전하게 주인 되면 담대의 말씀을 전포하게 되고 두려움이 없어져 그치? 죽음도 안 두려워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이 증인이라는 거 증인 되리라는 이 증인이 어원이 뭐라 그랬지? 마르투스 뭐라 그랬지? 순교 영원의 날이요 마르투스 영원 아니야 마르투스 순교자가 되게 하네 그래서 진짜 복음을 받은 자는 정말로 죽음이 두렵지 않아 죽음이 두렵다 주님이 조금 있다가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 정말 구원받았는지 내가 확인해 봐야 돼 정말 성령 받았는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그냥 썩어서 문들어져서 가고 있는 게 아닌지 그거 정말로 확인해 봐야 된다고 그 다음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내가 성령을 받았다 그 성령은 뭐하는 영이라고 그랬냐면 팔 자 지우기 성령은 뭐하느냐 가르치지 예수를 주라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게 하느냐 자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성령이 아니고는 주가 그리스도라고 주가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이라고 내가 말할 수 없어 내가 이런 고백이 되어진다는 거는 그 사람이 그런 고백이 되어진다는 거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거야 성령이 들어오셔서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야 그치? 시인하게 하는 영 자 그 다음에 성령은 무슨 영?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성령이 통달하게 하느냐 찾아볼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10절에서 12절 읽어봐 읽어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이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성령은 무슨 영이라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중 이래서 이런 것을 주셨구나 은혜로 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는 영이라고 그래서 그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이기 때문에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는 처음에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하고 우리가 사역을 하고 해야 되지만 그 사역을 왜 하냐면 이제 직접 인도 받으라고 직접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 그렇게 되어지면 아무도 누가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 영적 지도자가 필요가 없다고 함께 배우면 돼 그냥 누군가가 지도자가 아니라 서로 서로 배우면 돼 그지? 키가 똑같아진다고 자 그 다음에 무슨 영입니까? 성령은 그리소를 증거하게 하느냐 자 내가 여기서 할 말이 있는데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래 지가 그러면 보혜사 성령은 내가 보혜사야 내가 성령이야 이렇게 하는 영이 아니라 지가 보혜사라면 보혜사는 누구를 증거하는 영이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야 그래서 걔가 틀렸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못 읽는 거야 그지? 자 봐봐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 다음 장이지 요한복음 15장 26에서 27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고 나머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자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누구를 증거한다고 성령은 나를 내가 누구야? 예수를 그래서 내가 성령을 입었다 하면 그 성령이 우리 목사님 자랑하거나 이만희를 자랑하거나 그 사람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증거해?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행전에 모든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누구를 증거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밝히 말하되 그들의 전도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선지자고 제사장하고 왕이야 그리고 그분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형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 선지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왕적인 역할을 해야돼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야 어느 특별한 사람이 어느 특별한 영적인 지도자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냐 모든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야 그 일을 해야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지 그지 그래서 이만희가 틀렸다고 그리고 자꾸 목회자 중심 이만희가 틀렸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중심으로 해야돼 그것도 틀렸다고 성령 중심 성령은 항상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돼 있지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자랑하고 이만희 자랑하게 안 돼 있다고 그렇지? 자, 그리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이 이 더러운 육신을 입고 왔겠냐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오셨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영지주의 아니란 말이야 자, 그리고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게 되어지는 요한 1서 2장 20절에서 27절 요한 1서 찾아보자 요한 1서 20장 거의 다 끝났다 요한 1서 20절에서 20절하고 27절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20절 요한 2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는 이라 자, 봐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부음을 받았다는 말이 뭐지? 그리스도가 기름부음 받은 자잖아 그리스도의 영, 선지자의 영, 제사장의 영, 왕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기름부음을 받은 거야 꼭 교회 안에서 목사 직분을 받고 권사로 기름부음 받았다 그러잖아 장로로 내가 기름부음 받았다 그런데 그 직분,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직분이 기름부음 받은 게 아니라 성령이 들어온 걸 기름부음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너희는 모든 자에게서 기름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는 이라 그 기름부음을 받게 되면 그분은 나에게 가르치는 영으로서 모든 것을 알게끔 해주는 영이란 말이야 가르치시는 영 그지? 그리고 27절에 뭐라고 돼 있어? 너희는 죽게 받은 바 기름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 이 말이야 그리스도의 영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뭐라고 돼 있지?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정말 온전한 순종을 하고 가면 계속 나한테 증거가 일어나 증거거리가 너무 많아 그럼 뭐냐면 이 성경이 그냥 이론적인 책이 아니라 나한테 성취가 되어진다 그랬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고 영적으로 어떤 뜻인지 알겠어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가르치지 않아도 더한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예수님보다 더한 것을 하리라고 얘기했잖아 더한 것도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영이라서 이제는 지도자가 필요 없어서 없게 되어지는 영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은 거야 그래서 성경이 뭐냐면 성령 사용설명서야 우리가 무슨 건물을 아니 건물이 아니라 어떤 물건을 사면 사용설명서가 항상 들어오잖아 근데 그 사용설명서 잘 읽고 내가 그 이상으로 막 써버리면 핸드폰에 사용설명서 있지 그 사용설명서를 읽고 그 안에 있는 것보다 더 이상의 능력을 요렇게 요렇게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하면 그지? 잘 활용을 하는 건데 사용설명서 안 읽으면 그런 기능이 있는지도 몰라 성령은 나한테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할 수 있지만 내가 그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내가 잘 모르면 어떻게 되어지지? 이게 잘못 이용하게 되어진단 말이야 다 활용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성령이 들어오면 성경도 깨닫게 되어지고 또 어떤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걸 왜 주셨구나 은혜를 주셨구나 깊은 하나님의 의중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런 영이 바로 성령이다 그리고 이 성령을 누구한테 주시겠다 그랬어? 이 성령을 누구한테 주시겠다 그랬어? 제자들에게 주시겠다 그랬어? 영정 하는 자 마지막 때의 모든 사람에게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다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 안 받으면 못하는 거지 그래서 요에서 2장 28절에 32절 요에서 요에서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이 성령을 주겠다고 한 게 아니라 근데 신천지에서는 뭐라 그러지? 보혜사 성령이 따로 있고 일반 성령이 따로 있대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이만희가 받은 거고 요에서 이 성령은 일반 성령이래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성령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온 성령은 이 성령이 들어온 거고 이만희는 보혜사 성령을 받았다 특대 성령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 특대 성령이 어디 있어?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똑같이 역사하시는 거지 그치? 요에서 2장 찾았어? 28절에 32절 읽어봐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누구에게? 만민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남자 여자 구별할 것 없이 나이에 구별 없이 다 주겠다 그치?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상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오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기 32절에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했더니 옛날에 우리 아빠가 여호와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아 얘기를 하거든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돼있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를 때 정말 내가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가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도 네가 그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어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얘기거든 지금 그치? 자 그리고 그 성령이 내게 임하면 두 종류의 열매가 나한테 오지 두 종류의 열매 10장 10, 11 첫 번째는 성령의 열매 첫 번째는 제자의 열매고 두 번째는 성품의 열매 두 번째는 성품의 열매 몇 가지?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 그지? 그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증인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을 수 있는 그게 되어져서 제자의 열매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있고 내 인생에 나를 통해서 살아난 사람 복음을 받고 또 전도자가 되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전도자가 되어지는 사람 진짜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건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성령의 열매 그지? 그 다음에 무슨 열매? 성품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하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이건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아니다 아까 하나 찾는데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합병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희화 오래참음을 인내로 해서 사희화인 자양충 그 다음에 온절 이렇게 하면 아홉 가지 열매가 되어지거든 그래서 이 열매가 일어나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이제 성령이라는 씨가 들어가서 이게 나무가 되면 반드시 열매가 일어나야 되는데 열매 없는 나무 찍어버리리라 이 열매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데 이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리라 그랬거든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마태복음 7장 찾아볼까 15절에서 20절 15절에서 20절 15절에서 20절 포도를 또는 엉겅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한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동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라 응 몇 절까지죠 응 그까지 읽고 그치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그래서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나부마다 찍어버리라 분명히 성경이 들어오면 마지막에는 그 열매가 일어나게 되는데 무슨 열매냐면 정말 제자의 열매가 일어나고 나보다 더한 자 제자의 열매가 일어나고 그리고 내 성품의 변화 그치 사랑과 희락과 오래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이런 것들 절제와 이런 모든 것들에 아홉 가지 열매가 일어나게 돼 있다 근데 이런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린다 근데 그 열매가 뭐냐면 겉으로 보는 이 열매가 아니야 어 내가 선지자 노릇 했는데요 내가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주의 건농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했는데요 근데 이건 열매가 아니라는 거야 그치? 그건 열매가 아니라 정말 네가 복음을 정해서 사람 살아났어? 그 열매인 거지 기적을 일으키고 이걸 얘기하고 이론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이게 열매가 아니라는 거야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알겠어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을 쫙 공부를 하면서 요한복음 1장이 성령 내주 2장이 인도와 역사 그 인도와 역사를 받지 않고 어정쩡하게 순종 순종 안 한 것도 아니고 순종 한 것도 아니고 하게 되어지면 니고데모 신자 베데드스타 연못에 38년 된 중풍병자 안전뱅이 이런 영적인 병자가 아무것도 못하는 병자가 되어진다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이 일어나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 나는 증인이 되어지고 나는 세례요한 뭐지? 교회 안에 제사장이라는 그 옷을 벗고 교회 바깥에 현장 바깥에 나가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 전도자로 살게 되어진다 그렇게 되어지면 사마리아 여인이 정제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뭐가 되어진다? 사명자 사명자라고 보여지게 되어지고 편견 없이 보금을 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사람 살리고 영적인 맹인 영적인 안진뱅이 이렇게 세우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치? 정말 그 교회 안에 부군두기들은 싫어해 싫어해 출교시키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게 성경이 그대로 일어난 거야 그래서 그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를 해준 거지 이 성령이 너희들 이 맛이면 내가 가는 게 유익한데 보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올 텐데 그 성령을 준 거야 근데 그 성령으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함께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보다 더한 일을 하게 될 거야 그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야 반드시 열매가 일어나야 돼 그래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혜진이가 기도합시다 열매 이 장와 잘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예배가 사모할 수 있도록 정말 기쁜 마음으로 되었습니다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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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성령이도 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